저 심옥 씨 저 주세요.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. 아유 깔끔해. 가만 있어봐요 깔끔하게 해줄 테니까. 좋은 엄마가 나하고 같이 일해보자요. 근데 당신 뭐라고 그랬어? 회장님께서 좋다고 하셨어요? 결혼하려면 나한테 허락받고 해요. 나 용진 씨랑 결혼해도 되겠니? 요새 왜 그렇게 바빠요? 아 저 틀림없어. 둘이서 살림 차린 거야. 정말 보내도 괜찮겠어? 맺어줘도 아무 답 없겠냐고. 모빈이하고 함께 오라니까. 약속이 떼서요. 자 그럼 보내드릴게요. 초 언니는 요새 뭐해요? 이게 뭐야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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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